안녕하십니까. 네, 논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술을 개강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전체적인 논술의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논술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올해 복귀한 문제. 복귀가 뭐냐면 시험장에서 썼었던 글을 다시 돌이켜 써보는 거예요. 그 복귀한 글들을 가지고 실제 점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른 논술은 아무것도 안 들어도 저는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중요해서 오늘만 들으면 어떻게 보면 다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논술 기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논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논술이가 무엇인가 했는데 논술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 논술을. 이건 논술이 아니에요. 논술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아는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건 논술 아니야. 그거는 그냥 서답식이야.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20점 받은 합격 선생님이 하는 말. 답정러예요. 그거는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원래 논술은 되게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도 조금 변경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논술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논술이 아니다라는 점을 굉장히 명심하면서 반드시 정해지분 답을 써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서 설명드릴게요. 1. 2020년 논술 응시자 유의사. 보시면 맨 뒷장. 논술 기초요.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받게 되는 답안지인데요. 답안지인데 8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답안지에는 하이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뭐가 바뀌었나 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논술이 바뀐 것을 보시면. 2021년도에 바뀐 것을 보시면 달라진 것은 하나예요. 답안지가 변경이 됩니다. 답안지가. 그래서 지금 뭐가 없어졌냐면 예전에는 1200자 제한이 있었는데 이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글자 수 제한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시간 제한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무한정 있지 않아요. 아무리 선생님들한테 글자 수를 많이 쓰라고 한다고 한들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글자 수가.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가 무제한 늘어난 건 아니에요. 누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도 약간 편한데요. 사실은 교수님들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할 때 선생님들이 1200자 내외를 쓸 수 있는 분량의 문제를 출제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짜내고 짜내도 안 나오는 논술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들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났고 저 또한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저는 기쁩니다마는 선생님들은 약간 불안하겠죠. 일단 근데 분량에서는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분량도 바뀌지 않았고 아니 원고지에 적으나 줄그레 적으나 뭐가 달라지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문제의 유형이 바뀌는 것. 근데 지금 문제의 유형이 바뀌는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누가 출제해야도 들어갈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한데 아직까지도 지금 정보가 아직 안 나오는 중이고 지금 만약에 이러한 정보대로 간다면 과거에 있었던 기출 문제의 유형을 토대로 해서 단지 원고지가 줄글로만 바뀐 형태로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대신에 뭐가 바뀌냐? 뭐가 바뀌냐? 그러니까 이게 2매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1200자 원고지. 예전에 원고지가 두 장이었는데 지금은 두 매로 있어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보면 주어진 답안지 면수를 두 면 이내에 맞게 그러니까 두 면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면 이내에만 맞게 글자를 작게 쓰면 더 많이 쓸 것이오. 글자를 크게 쓰면 조금 적게 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쓰는 연습들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 국가고시는 그딴 식으로 채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인지라 약간의 글씨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체적으로 막 작은 글씨로 해서 앞에만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성을 맞추면서 두 면이 어느 정도 채워진 답안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물론 줄글들을 바로 연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제가 한 3, 4주 정도는 원고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말씀드릴게요. 원고지를 고집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배점 볼게요. 배점 봤더니 논술의 내용은 안 바뀌었어요. 15점인데 논술의 체계에서 글의 논리적 체계성도 그대로인데 지금 분량 1점이 어디로 빠졌어요? 분량 1점이 맞춤법 및 원고지 작성법으로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고지 작성법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논리적 체계 총 5점에서 총 5점짜리 논리적 체계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맞춤법이 몇 점? 맞춤법이 맞춤법이 2점 그 다음에 논리적 체계성이 그냥 그대로 3점입니다. 논리적 체계성은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그거 있느냐 아니면 이것들이 글이 체계성과 응집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인데 사실 그런 걸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잘 안 보는 것 같고 그냥 서론, 결론 만약에 선생님이 결론을 안 쓰고 나오잖아요. 결론을 한 줄이라도 쓰고 나와야 되는 게 결론을 안 쓰고 나오면 점수가 무조건 1점 깎이는 것 같아요. 논리적 체계성에서 그러니까 논리적 체계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 없어도 결론은 한 줄 정도 쓰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논리적 체계성은 논리적 체계성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 이번에 선생님들이 초수 선생님들도 궁금해할 수 있죠. 이게 중간에 이게 2019년도에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2021년 우리한테 먼저 변경이 된 거고 그 앞에 있는 거는 2019년도에 변경된 건데요. 가볍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예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페이지 하단에 2019년도 이전에는 답안지에 문제를 기재하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의 특성이 거의 사례를 갖다 써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원래 사실 진짜 고등학교 논술 대입 논술만 하더라도 이딴 식으로 쓰면 점수가 안 나가는데 유아, 임용은 갖다 안 쓰면 틀리는 시험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런 문항이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어때요? 특히 교육과정에도 이런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교육과정 답안지에 문항 내용을 1절 옮겨 적지 말고 그래놓고 문제는 어때요? 가해서 찾아 쓰시오. 이러니까 교수님들이 갑자기 현타가 온 거죠. 어? 이거랑 이건 안 맞잖아요. 내 문제랑 문제는 찾아 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문항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을 하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에 기호도 좀 써주시면 저희가 채점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기호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기호에 대해서 이거 근데 사실은 실제 문제를 보면 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기호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기호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쓰냐 안 쓰냐 뭐가 좋냐 이런 건 없어요. 다 가능해요. 선생님들이 채점해보면 알아요. 채점해보면 알아요. 오늘 저랑 같이 채점을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밑줄 친 것만 볼게요. 밑줄 친 것. 밑줄 보이시죠? 2번의 밑줄 맨 밑에 실상에 부합하도록 변경한 거예요. 실상에 부합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 밑줄 보시면 이제는 문제의 문두나 문항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을 인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유의사항에 유의사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뭐 변화시킨 게 아니야. 너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실상에 맞지 않은 것이 실상에 맞게 바꿨을 뿐이야.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3번의 밑줄 그 다음 밑줄 또한 응시이자 유의사항 8번에서 제시한 바처럼 문제의 문두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항목의 번호를 활용하여 어떤 내용인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표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없고요. 저랑 같이 채점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논술을 시작하면서 논술에 대한 어떤 기초 이론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래요. 그런데 선생님네가 만약에 논술의 기초를 보고 싶으면 진짜 서점에 가면 온갖 책 다 있거든요. 무슨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온갖 책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있는 것을 따다가 선생님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글을 쓸 땐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글을 쓸 땐 응집력을 갖추세요? 통일성을 갖추세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페이지 엄청 채워가지고 그런 글들은 수두룩해요. 도서관 가면. 그런데 제가 왜 안 갖고 오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왜? 이거는 실천적 지식이에요. 논술은. 그래서 응집성을 갖고 쓰세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게 응집성 있는 글인데요.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론은 이렇게 쓰세요. 결론은 이렇게 쓰세요. 백날 설명해도 선생님들 안 하다. 그냥 서론 50개 보여드릴게요. 서론 50개 보세요. 이번에 50개 드리고 다음 주에 또 50개 드릴 거고 그 다음 주에도 50개씩 드릴게요. 그럼 서론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론하고 결론은 오늘 또 저랑 채점해 보면 알겠지만 채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채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채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이상한 거 쓰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서 오늘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지금은 되게 간단한 수준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기출 유형인데요. 2003년부터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2020년까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짙은 색깔만 볼게요. 2003년, 4년 2008년까지는 우리가 안 볼 거예요. 2009년도부터 볼 거예요. 우리는 2009년도부터 볼 건데 2003년도에 어떤 게 나왔나만 봅시다. 학습 부진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조기특기 교육에 대한 얘기들. 2004년 2005년 유아교육법에 대한 얘기들. 2006년 유아의 권리에 대한 얘기. 2007년 유치원 교육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 2008년 교수학습의 원리와 학습지 사용의 문제에 대한 얘기들. 조기 영어교육 학습지 사용 이런 게 이슈가 되었었던 때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4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문제가 교사론에서 출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론에 대한 책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론에서 처음에 뭐가 나왔죠? 지금 자기장학이 나왔죠. 자기장학이 나왔고 2010년도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교육과정 강론2에 나오는 혼합연령 종일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다시 교사론에 뭐 나왔느냐 계속 볼게요. 자기장학 나왔죠? 자기장학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류장학으로서 그 다음에 동류장학으로서 멘토링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2010년도에 성숙주의 교사 신념 나왔어요. 교직의 특성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숙주의 교사 신념 신념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 자 교육과정 나오고 지금 새로운 영역에서 나온 거는 평가랑 부모 어쨌든 평가에서 평가에 목적 적게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는 데 범한 문제점과 각가지 해결 방안들을 네 가지씩 적으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적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건 조직문화 제가 항상 교사론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던 논술 영역입니다.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조직문화는 아까 위에는 조직문화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인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다시 제5장의 교사의 전문성 요건에서 반성적 사고가 출제가 됐고요. 2016년도에는 다시 교육과정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사실은 누리과정 해설사 지침서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총론 어디 어디에 근거하여 라고 해서 출제도 한번 제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과정이 변경된 해잖아요. 이거 몇 년도에 지금 나왔어요? 2016이죠? 지금 개정된 게 언제예요? 누리과정 중간에 물론 살짝 개정됐지만 사실은 15개정 15개정이잖아요. 16년에 출제됐죠. 교육과정 그래서 한번 교육과정도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변화가 일어났냐면 2016년도까지는 10점짜리 문제예요. 교육 내용이 10점까지 문제인데 2017년부터는 내용이 내용 점수가 15점이 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거저먹는 점수가 베이스 깔리는 문제가 10점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베이스 깔리는 문제가 5점밖에 안 돼요. 5점이 뭐죠? 하나는 아까 논리적 체계성 논리적 체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맞춤법. 논리적 체계성이 3 맞춤법이 2점 그리고 이렇게 5점만 체계 점수로 가져가고 이제는 내용은 15점으로 변한 게 언제? 2017년도부터. 그래서 또 나온 게 뭐냐면 교사의 역할 그리고 기관의 조직 문화에서 역할 갈등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부모교육으로서 브롬펜브레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4장